5, 4, 3, 2, 1, 출발! 5km 달리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. 우리의 부모님의 자리를 많이 하셨잖아요. 우리의 아이들 다수자로는 더욱더 2, 3, 2, 3, 4, 5km로 시작되었습니다. 5km 달리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. 다시는 2,000시간 하나 시작한 방법을 받았는데요. 5km로 시작되었습니다. 아 진짜죠? 파트 출장을 지나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파트너에 콜스가 있으니까면 이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천천히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. 이제 보여줘요. 자, 지금 은퀴로 대성교에서 지내는 데 여기 있습니다. 은퀴로 강의님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. 이렇게 당첨주시겠어요.